뜬살 칼럼 아홉 번째 빛의 인상주의와 은빛 뜬살 클로드 모네는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난 인상파 화가이다. 인상, 일출이라는 그의 작품에서 인상파란 미술 사조가 생겼다. 햇빛을 받은 자연의 표정을 따라 밝은 색을 효과적으로 구사하고 파레트 위에서 물감을 섞지 않는 인상파 기법의 한 전형을 개척하였다. 그의 주요 작품으로는 인상, 일출, 루앙대성당, 수련 등이 있다. 인상파 화가는 빛에 몰입하여 근대와 현대미술의 문이 활짝 열렸다. 빛을 그리기 위해 인상파 화가들은 당시에는 인상주의라는 비아냥거림 속에 끼니를 걱정해야 할 만큼 생활고에 시달렸다. 모네는 1883년에는 지베르니로 주거를 옮겨 수련 작품을 제작하였고, 만년에는 저택 내 넓은 연못에 떠있는 연꽃을 그리는데 몰두하였다. 자연을 감싼 미묘한 대기의 뉘앙스나 빛을 받고 변화하는 풍경의 순간적 양상을 묘사하려고 하였다. 인상주의라는 말은 프랑스 살롱전에서 줄줄이 낙방한 인상파 화가의 이른바 낙선전에서 비롯됐다. 나폴레옹 3세는 1863년 살롱전에서 떨어진 작품을 따로 모아 낙선전을 기획했다. 사람들은 인상파 화가의 그림이 무엇을 그렸는지 알아보지 못하는 느낌을 받았다. 자연빛 아래 세상은 인상파 그림처럼 엄청나게 환하다. 빛은 늘 한 가지 빛이지만 인상파 이전과 이후의 빛은 확연히 달라졌다. 모네는 모호한 그림으로 추상화해 선구자적인 역할도 하였다. 사실 예술도 선구자적인 입장을 서면 여러 가지 비판을 받기 쉽다. 사실 필자의 튼살 치료도 앞서 나가기 때문에 비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필자의 튼살 치료는 사진과 눈에 의해서 증명이 된다는 점에서 비판으로부터 자유롭다. 또한 팽창선조라고 불리는 튼살은 빛의 방향에 따라서 심하고 심하지 않고가 구별된다. 또한 태양빛에 따라서 튼살의 모양과 색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즉, 햇볕이 센 해변이나 실내에서는 튼살이 매우 눈에 잘 뜨이고 실내에서 캄캄한 환경에서는 거의 햇볕이 없어 잘 안 보이는 특성이 있다. 인상파 화가의 그림이 각도나 관점에 따라서 특이하게 보였던과 마찬가지로 튼살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 보였다 안 보였다는 특성이 있다. 물론 매우 심한 경우에는 튼살은 어디에서나 잘 보인다. 특히 수영장이나 해수욕장 등 실내에서 노출을 많이 할 경우에는 꼭 튼살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많은 사람들이 오래된 튼살을 하얀 튼살이라고 말하지만, 탄력이 많이 떨어진 튼살이 햇빛을 받았을 때는 반짝거려 은색으로 보인다. 은색 튼살은 뜨거운 햇볕 아래 노출을 더욱 어렵게 한다. 튼살이 오래되고 탄력이 떨어지면 튼살은 은색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 은색 튼살일 경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탄력이 더욱 떨어질 수 있으므로 치료를 하는 것이 좋다.